안녕하세요 여러분 주지수 도복 덕후입니다 오늘도 또 한 번의 도복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 자 윗돌이 다 됐어 진짜 이거 추억에 대신다 응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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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에헿 은 은하 인사평가도 낮게 받았는데 올해 또 올해 또 까는 건 아닌가 모르겠는데 안 들킬 거라는 이거 진짜 들킬 수가 없어요 안 들킬 거라는 믿음으로 한번 도전해 보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36개입니다 네 네 여러분 이제 회사에 출근했습니다 이거 진짜 주작 아니고 오늘 이렇게 하고 저번에 리뷰한 이 스크램블도 입고 왔습니다 근데 제가 원래 자켓을 잘 안 입고 다녀서 오히려 이렇게 들어가면 제가 오늘 무슨 일이 있나 이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을 것 같아서 자켓은 벗고 손에 걸고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러다가 책상 빠지는 거 아닌가 모르겠는데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선생님 안녕하세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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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 저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